안녕하세요. 저희 이렇게 셋이서 자전거 타고 이 장소를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하거든요. 여기가 아닌데? 네? 어? 뭐예요? 여기 어디예요? 봉수대 해석장. 아 잘 걸렸잖아. 자전거 타고 거기 갈 수 있죠? 아니 힘들어. 어떻게 된 거야? 리더 다시 뽑아. 자 우리 리더도 앞으로 형님입니다. 네. 가시죠 봉수대 해석장 같이. 자 저희가 화진포를 찍고 이곳에 도착을 했는데 네. 화창한 날씨에. 아니 화진포에서 여기로 건너올 때 어디 샵 들렸던 왔어요? 아니에요. 내가 여기를 검색을 해봤다고. 여기가 되게 핫플이라고 그랬는데 엄청 유명해요. 지금 여기가 날씨가 굉장히 좋을 때잖아. 자 뒤에 보시면 짜자잔. 저희가 세 번째 미션 클리어 조건인 짜잔. 이 핫플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드디어 엔젯 세대들의 핫플. 바로 앞에 그 유명한 송지호 해수욕장도 있고요. 여기서 쇼핑을 즐겁게 즐기면 됩니다. 송지호 사람 아니에요? 아 송지호는 사람이 아니라 호수 이름이에요. 이 장소가 바로 여기 앞인 거잖아요. 우리가 보이는 데서는 이 뷰가 안 보이는데 여기서 10m만 걸어 나가면 날씨가 달라요 여기는. 그러니까. 그래 10m면 다를 수 있어요. 네. 지금 바꾼 데 좀 찍어주시네요. 네. 바꾼 데가 계속 올라가서. 우리 화진포에서 자전거 못 빌렸잖아요. 화진포가 혹시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전쟁과 좀 관련이 있지 않나요? 예전에는 동해 쪽에서 우리가 무역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화진포라 함은 바다에 있던 해적들을 물리치기 위한 포가 아닌가. 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확히 안 오세요. 네 정확히 안 오세요. 그럼 힌트 좀 넣으면 안 돼요? 화진포는 이것이 유명하다. 엉덩이에 붙어있는 것들이에요. 엉덩이에 붙어있는 것들이에요. 제 엉덩이에 동기 없는 것들. 화진포는 예로부터 모래가 아주 굽고 아름답다고 유명하던 해수욕장입니다. 화진포에는 또 예쁜 호수가 하나 있거든요. 화진포라고 해서 우리 나중에 한번 자전거 타러 가면서 호수도 꼭 빌려봐요. 근데 지금 이렇게 미소를 짓는 게 너무 한라봉이셔서. 아 진짜 고속장 날라난다. 제가 살짝 듣기로는 여기 지금 카페에 부부 분이 운영을 하시는데 서핑을 하시다가 바다 위에서 이제 바다 위에서 만나셔서 실제 결혼을 하셨다고. 대박. 낭만족이다. 자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서핑하다가 결혼하다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서프그라운드의 조건형. 김윤희입니다. 어떤 느낌이 좀 달랐어요? 활결이 스쳤다든지 뭐 어떤. 파도 타는 거에 대해서 서로 되게 열정적이었다 보니까 이 여자들이면 안 되겠다 싶어서 과감하게 대시를 했습니다. 아니 왜 그 고백 방법이 있잖아요. 번호를 탄다든지. 39만원 된 차를 끌고 나가서 옆에 태워놓고 조금 진솔하게 만나고 싶다 카드를 딱 보였죠. 그러니까 바로 오케이 하더라고요. 카드를 카드를요? 신용카드. 근데 이제 서핑하면 양양이 보통 핫하다고 다들 아시잖아요. 고성과 양양. 우리 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양양은 샵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보는 효과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쪽은 샵은 별로 없지만 질 좋은 파도가 되게 많아요. 파도만 보고 지금 한 5년째 자리 잡고. 우와. 최북단. 최동단이라고 하나요 선생님? 네 최동단. 목소리 왜 이렇게. 저 목소리. 고성에 계시잖아요. 통일에 대한 생각이 좀 어떻게 바뀌셨나요? 여기로 오고 나서. 저희도 가끔 통일 전망대를 구경하러 가는데 산밖에 없잖아요. 저희는 바다부터 봐요. 근데 휴전선 근처에 파도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통일되면 샵을 다시 차리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멋있다. 멋지다. 저희가 밖에서 지금은 저희 같은 초보가 배우기에는 날씨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실내에서 평형 감각이나 이런 약간 서핑 보드 맛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희가 밸런스 보드라고 해서 이제 파도가 없는 날 실내에서 연습하는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저희의 테스트를 도와주실 서핑 선생님 하나만 모셔보겠습니다. 너무 섹시하다 저. 안녕하세요. 방금 영화 촬영장에서 오신 네 분 아니에요? 진짜 진짜. 얘 이제 올라가서 제가 좌우 밸런스를 연습할 건데 일단 밑밥 아닌 밑밥인데 제가 이걸 안 한 지 좀 오래돼서 아! 헤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ώ. ähän이 헤드코치지. ük여 ost도 아니고 헤드코치지. 점에 올라가서 앞을 보고 중심을 잡으면서 우와 우와. 어떤 분이 한번 본 적을 알으실까요? 저는 또 젠틀맨이기 때문에 아ihin Democratic. 민지이 잘할 것 같은데? 팔을 쭉 밸런스를 잡을 수 있게 잘했던 거예요. 아 잠시만요. 여기 criticism 안 통해요 지금. 그죠. 팔에서 밸런스를 잡기 위해 이렇게, 시선 우. 그렇죠, 이렇게 다면 땡! 아, 그런 건가요? 그렇죠, 다면 땡! 아, 다면 뎅. 아, 외국아잖아. 왜요, 왜요, 왜요? 제가 또 최근에 춤을 배우면서 몸 쓰는 법을 익혔거든요. 자비 선생님한테 배우셨거든요. 이미 시작부터 틀렸네요. 저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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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세요. 멀리 보세요, 멀리 보세요. 오 좋아요! 땡땡땡 죽었네, 죽었네! 객관적으로 누가 더 잘했어요? 한 번씩만 더 해보시면 연습 끝났고 시작! 아까부터 시작했는데 땡! 아까부터 시작! 바로 하자마자 세주세요! 아 잠깐만요! 지금 할게요! 지금을 4번 했어요! 시작! 시작! 아까부터 시작! 잠시... 시계 좀 풀고 가겠습니다! 그냥 감각이! 시작! 시작! 끝! 송지호 해수욕장 송지호 캠핑장 송지호 캠핑장 송지호 캠핑장 송지호 캠핑장 송지호 캠핑장 그리고 성수계는 5만원이고 이 통나무집은 주말에 5만원 성수계 7만원에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정말 현명하다 제가 캠핑 좋아해서 아는데 진짜 현명한 가격이에요 송지호 해수욕장 서핑 대결에서 제가 이겼고 오늘 맛있는 식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실제로 평소에 운동을 즐겨 하세요? 운동을 즐겨 하고 3대 300 치고 진짜로? 그래서 저희 차타고 248 처음에 촬영했을 때보다 지금 현재 어깨가 많이 넓어져 있는 상태예요 차타고 248 시즌2에서는 어깨로 걸어오는 거예요 대결에서 제가 져가지고 요리를 제가 준비하기로 했잖아요 아까 보셨던 송지호 해수욕장에서 제가 문어 한 마리랑 이제 매운탕 재료를 잡아와가지고 이거 끓는 동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을지 너무 궁금해요 아까 세 번째 미션 완료했을 때 저희가 각자 이제 차를 시키는데 세연쌤이 가장 비싼 거 주세요 이게 기억에다가 아 그 시그니처 메뉴 저는 진짜 기억에 안 지쳐질 것 같아요 오늘의 비바람과 밖에서의 지금 머리가 제가 몇 가닥이 날아갔거든요 지금 난리예요 그래요 나이가 좀 드셨네요 오전보다 임정일씨 문어 숙회를 좋아하시나요 아 문어 숙회 좋아하죠 오우 대박 문어 숙회가 진짜 맛있네 제일 맛있네요 최 북단에서 잡은 문어여야만 이 맛이 날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DMD들을 세 군데를 돌면서 통일에 대한 잊혀졌단 단어를 듣고 자각하게 됐잖아요 네 근데 누군가가 통일이 되면 뭐가 그렇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먼저 평화적인 방면에서 이야기를 하면 군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없어지겠고 그럼 자연스럽게 평화스러운 나라가 되겠죠. 또 경제적인 면으로 제가 1화에서 말했듯이 분단비용이 사라져서 경제적으로도 훨씬 활성화되고 오늘 재진역에서 봤듯이 철도가 쫙 이어지면서 우리나라가 어떤 경제 중심, 어떤 물류의 중심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인도적인 측면도 있는데요. 이산가족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빨리 더 해결할 수 있으니까 통일은 꼭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는 남한에서는 완도 땅끝마을, 남해 땅끝마을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유라시아 대륙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땅끝이니까 유럽 사람들이 땅끝마을 가자 하면 우리나라로 올 거예요. 그렇게 애매할 수도 있겠네요. 완도에 땅을 사야겠네. 저희가 이제 담소를 나누는 사이 매운탕이 맛있게 익었습니다. 국물 맛을 한번 볼까요? 국물 치여서 한번 가겠습니다, 그러면. 네, 짠! 오늘 정말 유익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해안 씨가 많이 기억이 나는데. 오늘이 끝이라니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끝이에요? 네, 오늘 우리 3화 3부작. 선생님 웃기시는데? 오늘 처음이잖아요. 아무튼 보시는 분들이 248의 경로를 보면서 따라가면 통일에 대해서 자극을 하면서 힐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우리가 파주, 양구, 고상으로 왔지만 우리나라의 DMZ 지역이 더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차타구 248이 진짜 전 지역을 다 돌 때까지 안 끝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환갑까지도 할 생각이 있거든요. 요즘 갱년기야 왜 이렇게 울어? 왜 또 울어? 왜 오세요? 아니, 진짜로 그... 사실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경험들을 차타구 248을 통해서 이제 매번 올 때마다 경험하다 보니까 목이 메이고 울컥하고 차타구 248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신 제작진분들과 PD님들, 작가님들, 출연자님들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내일 끼끼내상에 업로드할 영상이 없어가지고 이거 업로드 미리 하겠습니다. 우리 이것도 다 들고 있으니까 제가 구호 한번 외치는 거 어떨까요? 차타구 248 그때 이사하고 팔팔하게? 이사라고라뇨? 아, 이사라고. 이제부터 사이소코 팔팔하게였는데 그거 말고 요즘 MZ세대답게 구호 한번 외칩시다. 정답! 통바지로 어떨까요? 제가 구호를 외칠 테니까 제 구호가 끝나면 통바지하고 같이 외쳐주세요. 어, 알겠습니다. 알겠죠? 통일은 바로 지금부터 통바지! 와, 소름 돋았어. 저는 그럼 통기타로 한번 가겠습니다. 아, 질 수 없어요. 통기타. 통일은 기차 타야지! 와아...